2대1림 앱 오현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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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20일, 20일, 60일, 120일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주로 활용을 한다는 거지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기초강의의 요약강의이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2평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는 5일 2평선 말고 4일 2평선 말고 4일 2평선 쓰고 싶어요 쓰시면 됩니다 20일 2평선 말고 23일 쓰고 싶어요 쓰시면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2평선들이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단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걸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응용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겠죠 설명이 좀 복잡한데 딱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의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가 이동 평균은 매일 계산됩니다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HTS, 어떤 HTS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HTS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선을 구워줍니다 지금은 참 공부하기가 좋은 시절이에요 영상을 통해서도 아니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HTS 안에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줘요 우리는 이거를 활용하기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의 경우 해당 날짜를 포함한 20일간의 주가인데 종가입니다 종가 마감가 주가를 합산한 뒤 20으로 나눈다 이게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20일 이평선은 해당 날짜, 그러니까 당일이죠 당일을 포함해서 20일 전까지의 20 거래일이죠 20 거래일 전까지의 주가, 종가를 다 합산합니다 그러면 20개가 더해지겠죠 이걸 총 20개로 나눠요 그걸 선으로 그은 것 그게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렇게 나온 매일의 값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나타난 것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된다 이 말이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뒤로 가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21이평선의 정의고요 HTS를 이용해서 내가 그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에서도 이동 평균선은 나와요 근데 지금 차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핸드폰을 통해서 보기는 좀 힘듭니다 반드시 PC를 통해서 차트를 보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동 평균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동 평균선이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아봤고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럼 주가의 이동 평균선을 왜 구할까요? 왜 구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겁니다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포털사이트에 치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주가의 이동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가 아니면 이동 평균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동 평균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왜 추측할까? 이걸 알면 매매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성과 저항성, 상승추세, 하락추세 강의 제가 요약 강의에서도 1, 2, 3강 지금이 4강째니까 3시간 정도 앞전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투자 심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심리입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현재 주가가 만 원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8천 원에 산 사람도 있고 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만 2천 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현재 주가가 만 원인 주식을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천 원에 산 사람 만 원에 산 사람 만 2천 원에 산 사람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 심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걸 이용해서 매매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죠? 이 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예요 왜? 평균 단가를 추측해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또 핵심이죠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다릅니다 이게 핵심이죠 손실 중일 때 기분이 좋겠어요? 수익 중일 때 기분이 좋겠어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수익 중일 때 기분이 좋습니다 손실 중일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 원에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그 종목이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때 매도하실 분 많지 않습니다 왜? 일단 20%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 봤으니까 지금 본전 매도하기는 아깝거든요 반대로 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만 원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때 주식을 보유하실 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전 왔을 때 매도하는 심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만 원에 사서 똑같이 만 원에 왔지만 만 원짜리가 올라갔다가 만 원이 됐을 때와 만 원짜리가 떨어졌다가 만 원이 됐을 때는 다른 매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죠 이걸 이해하시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주가의 위치다 그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거입니다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달라요 이걸 이용한 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동평균선도 필요가 없어요 이동평균선은 오직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차트로 한번 볼게요 삼성건자입니다 차트가 단출하죠 일단 캔들이랑 뭐만 제가 써놨냐면 22리평선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빨간 선이 22리평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지금 보시면 22리평선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도 있어요 언제 투자 심리가 좋겠어요? 22리평선 위에 있을 때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왜 22리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최근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빨간 선은 뭐예요?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예요 지금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죠 그 말은 뭐죠? 지금 주가는 여기인데 20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한 사람들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이죠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꾸준하게 밀려 올라갑니다 22리평선 위에 주가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주 좋아서 매물 때 즉 본전에서 매도하려는 성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가 이동평균선에 붙으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21리평선 구간에서 반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의 22리평선을 세팅을 해놓으시면요 22리평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주가가 내려오다가 22리평선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정답은 잠깐 얘기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22리평선까지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20일 동안 평균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을 봤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위치가 되니까 20일간 매수했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와 현재 주가가 비슷해집니다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종목을 만원에 샀는데 이게 한 만오백원 정도 갔다가 만원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매도할까요? 물론 매도할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보유를 합니다 혹은 신규 매수를 합니다 혹은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유선 위에서는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거 반대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동평유선 밑에 주가가 있었다면 위로 올라올 때 여기서 부딪히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20일 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을 찾는 가격이니까 만원에 샀는데 이게 9,500원 됐다가 만원 되면 본전에 팔고 싶어요 손실을 받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뭐죠? 투자 심리죠 그래서 내 본전에서 매도하면 2평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2평선 위에 있으면 보통 2평선을 밟고 반대하고 2평선 밑에 있으면 2평선을 맞고 꺾이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차트인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보시면 주가가 2평선 밑에 있다가 올라와도 여기서 부딪혀서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요 이유는 이 위치는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 구간입니다 딱 봐도 손실이에요 여기서 산 사람들 다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되니까 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평균 단가까지 왔어요 본전에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매도를 해대니까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히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간 개념 정배열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배우면 반드시 정배열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건데 보시면 이런 게 정배열이에요 장기 2평선 위에 단기 2평선이 있을 때예요 지금 61선이 파란색이고 21선이 빨간색이고 5일선이 검정색인데 뭐가 제일 위에 있죠? 5일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21선이 있고요 그 밑에 161선이 있고요 보통 이럴 경우에 이 밑에 2평선이 또 있다면 한 121선이나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는 어디 있을까요? 주가는 보통 이럴 때 주가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 이 2평선이 의미하는 건 뭐죠? 왜 정배열을 우리가 좋아할까? 의미하는 건 뭐죠? 60일 2평선은 뭡니까? 최근에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20일 2평선은요? 최근 20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5일 2평선은요? 최근 5일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주가는 정배열 형태에서는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이고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도 수익이고 5일 전에 매수한 사람도 수익입니다 매물이 없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의 사건, 최근의 사건 다 수익이에요 특히 누가 수익이 높아요? 오래전에 매수했을수록 수익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 밑에 보시면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이 크고 뭐가 없어? 매물 때가 없습니다 매물 때는 뭐라고 그랬죠? 본전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산 종목이 손실을 보였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내 본전까지 올 때 거기서 본전을 찾고자 하는 욕망 거기서 나오는 매도 이게 매물 때입니다 매물 때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 매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차트만 봐서는 물린 사람이 없죠 60일 전에 산 사람도 이익 20거래일 전에 산 사람도 이익 5일 전에 산 사람도 이익인데 매물이 어딨어요?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주가가 팍팍팍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배열을 좋아합니다 차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앞에까지는 정배열은 아닌데요 여기부터 정배열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61선, 21선, 5일선 보시면 61위에 21, 21위에 5일 그 위에 뭐예요? 주가입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좋죠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쭉쭉쭉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사도 쭉쭉쭉 가요 5일이 평선을 지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우상향 차트자 그래서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정배열 종목만 찾아서 매수를 하셔도 모르고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추세죠 추세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매매다 그래서 이왕이면 매수하실 때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 단순히 정배열이 좋아요라고만 기계적으로 인식하시면 왜 좋은지도 모르고 수학적으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왜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정배열 차트죠 LX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보시면 61위 평선 제일 밑에 있고요 그 위에 21위 평선 있고요 5위 평선 있고요 그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예전에 샀던 한 달 전에 샀던 일주일 전에 샀던 타 수익 기분 좋죠 매물었기 때문에 쭉쭉쭉쭉 조금만 사도 쭉쭉쭉쭉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배열을 배웠으면 반대도 배워야 되거든요 정자가 발을 정자였으니까 180도 다른 역배열이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180도 반대로 뒤집었을 때 다른 개념이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정배열을 알면 응용해서 역배열도 아실 수가 있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역순으로 나열된 상태입니다 61선이 맨 위에 있고요 21선이 그 밑에 있고요 51선이 가장 밑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에서 주가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을 오래 보려한 사람들의 손실이 크고 매물 때가 많습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맨 위에 5일선이 있었죠? 그 밑에 21선이 있었고 그 밑에 61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예요 이게 이제 역배열인데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차트라고 보죠 왜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60일 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되겠네요 3개월 전에 산 사람은 수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손실이죠 한 달 전에 산 사람은 손실입니다 5일 전에 산 사람도 손실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의 사건, 오래전에 사건 상관없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다 손실이에요 특히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손실이 큽니다 60일간 평균 보유단가가 여기니까 20일은 여기고 5일은 여기니까 주가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5일 전에 5일 거래를 잡던 사람이 본전 매도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20일 정도 전에 샀던 사람이 본전 매도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60일에서 매도했던 사람이 손실하고 그럼 여기까지 뚫고 나가야 투자심력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막 매도를 해야 될 테니까 그걸 다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잡아먹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매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힘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역배열이 왜 좋지 않은지 그 부분까지 챙겨가셔야 되겠죠 차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전선이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맨 위에 60일, 그 밑에 20일, 그 밑에 5일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오래전에 사건, 예전에 사건, 최근에 사건 상관없이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균 단가라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이익이죠 그죠? 그런데 평균 단가라는 거예요 평균 단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20일간의 평균 단가 60일간의 평균 단가 평균 단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런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해요 이럴 때는 매수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본다면 역배열 종목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역배열로 들어가고 있거나 역배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도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정배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크로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하나 더 보면 LG입니다 또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요 61일 평선 맨 위에 밑에 21일 평선 5일이 평선 그 밑에 주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됩니다 물린 사람들이 다 팔 거니까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가 여기로 뚫고 올라오기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올라오라고 하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매도하고 여기 올라오라고 하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매도하고 여기 올라오라고 하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매도하고 이것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 평균선도 똑같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살짝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 기초 강의 요약이죠 풀 강의 버전도 있죠 주식의 정석은 1강부터 100강까지 완강이 됐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파이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는 이 강의 혹은 저의 지난 강의들 모두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지난 모든 강의 그리고 장중의 시험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공부하셔야 살아남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으셔서 주식의 정서 강의 보시고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배열까지 한번 봤어요 역배열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몇 번 이건 돌려볼 수 있다는 거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몇 번 돌려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교차입니다 교차 어떻게 보면 약간 심화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뭘 배웠죠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정배열 역배열 여기까지 배웠죠 그 다음 단계에 배워야 되는 게 요겁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크로스가 뭐죠 크로스? 크로스 교차입니다 교차 그죠? 골든 뭔가 이제 황금 느낌이 나니까 어 좋겠다 데드는 이거 뭔가 이제 죽은 느낌이 나잖아요 별로 안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어감 대로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뭘까요?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데드 크로스는 반대겠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주가의 하락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시고 다음에 차트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PC 3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건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배열이죠? 역배열이죠? 네 이거는 역배열입니다 자 60일 2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2평선 5일 2평선 그 밑에 주가 역배열이고요 근데 여기서 흐름이 바뀝니다 원래는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2평선 위에 있었는데 이 위치에서는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뚫고 올라가요 여기서 20일 2평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60일 2평선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는 이게 뭐라고요? 뭐죠?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 기초 개념이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2평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매물을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쉽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만원의 주식을 산 사람이 있고요 9,50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9,000원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은 주가는 8,500원이에요 그러면 다 물렸죠? 수익분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8,500원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9,000원 갔어요 9,000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본전 매도합니다 근데도 안 밀렸어 누가 사서 그럼 9,500원까지 갑니다 9,500원에서 물린 사람이 본전 매도합니다 근데도 안 밀려요 누가 사니까 만원까지 갑니다 만원에 물렸던 사람까지 매도해요 그러면 9,500원, 9,500원, 만원 촘촘히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올라간 거예요 궁극적으로 만원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골든크로스입니다 5일이든 20일이든 60일이든 다 물려있었던 사람이 평균 매수 단가가 다 위로 소화를 하고 올라갈 때까지 뭔가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수급의 유입 매물 때 소화 이후 난 이제 갑니다 왜? 물린 사람들 대부분 소화했거든요 지금부터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날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대원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역시 역배열이죠 60일, 20일, 5일 주가 역배열인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20일이 평균 뚫고 60일이 평균 뚫고 바뀌어요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이 가능한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골든크로스는 기본적인 매수 신호가 됩니다 이것도 볼게요 SL입니다 똑같죠? 60일, 20일, 5일 역배열입니다 중장기 2평선이 단기 2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물린 사람들이 많은 구간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매물이 쏟아져서 올라가기가 어려운 차트 그런데 이 5일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매물을 소화를 팍팍팍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 이런 곳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갈 때 본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의 뭔가 새로운 세력의 유입 혹은 새로운 힘의 개입 혹은 호재 출연 어떤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급의 힘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골든크로스 매매 전략이죠 원래는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 밑에 있었는데 여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61선이나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한다 라고 제가 아까 사전적인 정의는 설명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는 매수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매수신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매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차트인데요 세방전지입니다 역배열이죠? 60일 밑에, 20일 밑에, 5일 밑에 주가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어요 20일 2평선 뚫고 올라갔고요 60일 2평선 뚫고 올라갔고요 단기 2평선이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기 2평선이 제일 위로 올라왔다는 건 주가도 올라왔다는 거죠 최근 5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는 건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 뚫고 가면서 골든크로스를 보입니다 골든크로스를 보인 시점이 여기인데요 골든크로스를 보이고 쫙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골든크로스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자 심리의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데드크로스입니다 다른 개념이죠 데드크로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배열이 역배열로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골든크로스는 역배열이 정배열이 되는 것 데드크로스는 정배열이 역배열이 되는 것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정배열입니다 61평선 위에, 21평선 위에, 5일이 평선 위에 주가 굉장히 기분 좋은 차트 모두가 수익이고 매물이 없는 구간인 차트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바뀌죠 5일이 평선에 21평선 뚫고 내려오고 61평선까지 뚫고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여기부터 갑자기 망가졌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반등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조금만 매도해도 쭉쭉쭉쭉 밀릴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좀 없어요 왜? 추세가 꺾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거든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 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추세가 돌아서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변환되었다 즉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일단 위험신호입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한국전자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정배열였어요 원래는 정배열 60일 위에 20일 20일 위에 5일 위에 주가 정배열 좋죠? 좋은데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21이 평선을 깨고 내려오고 61이 평선까지 깨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이런 곳에서 샀던 사람이 다 물렸어요 다 물렸어 조금만 올라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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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심해야겠죠 물론 이제 내가 산 종목이 기술적인 분석은 차치하고 일단 펀더멘털상 너무 싸서 실적, 부채 비율, 유동 비율, PBR, PER 이런 것들 다 보고 매수한 거기 때문에 나는 차트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데드크로스고 뭐고 간에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 혹은 그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도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전자 홀딩스가 여기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보고 이 평산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내가 이 한국전자 홀딩스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종목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는 매도 안 하고 버티셔도 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기본적 분석을 활용한 전략인 거죠 저희 지난 주식의정석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를 보시면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요 그 강의 활용하셔서 모두 일단 배우시는 게 좋아요 주식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일단 먼저 좋든 싫든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습득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더 특화를 시키시던지 응용을 하시던지 하는 거지 기본도 배우지 않고 어떤 것만 보고 지역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주식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기본 내용은 다 일단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기술적 분석이 좋아도 기본적 분석이 기본적인 건 알고 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이 좋아도 기본적 분석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이 좋아도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조금 더 특화시키는 거지 내가 관심 없다고 아예 안 배우시면 궁극적으로 시장에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데드크로스죠 매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삼성 SDI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죠 여기까지는 정배열 좋았어요 60일 위에 20일 위에 5일 그러니까 주가 쭉쭉쭉쭉쭉 여기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 아이고 기분 좋다 매물 없으니까 좀만 사도 쭉쭉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바뀌죠 주가도 하락하면서 5일이 평선이 20일이 평선 깼고 60일이 평선 깼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요 위치에서는 매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투자 심리도 안 좋고 추세도 하락으로 전환된 구간이에요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죠 제가 이전 강의 뭐라고 했어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 주가는 추세를 갖는다라는 개념을 봐도 지금 이건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세로 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2평선으로 봐도 데드크로스가 떴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종목 분석을 하시던지 간에 대부분의 기술적 주표는 겹치거나 비슷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는 지금 추세로 봐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2평선으로 봐도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차트의 위치다 이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매매 전략인데요 골든크로스랑은 반대죠 처음에는 정배열 여기가 이제 60일 2평선이고 여기 이제 20일 2평선이라고 할 때 5일선이 여기 있으니까 주가는 여기 있겠죠 원래 처음부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배열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안 좋아지죠 5일선이 21선도 깨고요 그 다음에 61선도 깨고 내려갑니다 주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매몰이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설명 써놨죠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뭘 한다고요? 매도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여기서 말하는 단기 2평선은 5일 2평선이고요 중장기 2평선은 20일, 60일 혹은 120일 2평선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쓰는 2평선인데 내가 쓰고 싶은 2평선이 있으면 따로 설정하셔서 쓰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7일 2평선이라는 건 뭐예요? 최근 7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316일 2평선은 뭐예요? 최근 316거래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2평선은 내가 지정해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봉으로만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1봉을 제일 많이 보시니까 근데 주봉에도 2평선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월봉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주봉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5일선이 아니라 5주선 20주선, 60주선이 되겠죠 그걸 활용해서 골드크로스나 데드크로스 정배열, 역배열을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장기로 매매하실 분들은 주봉으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기초니까 가장 많이 보는 1봉을 기반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기본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차트를 보면요 선도전기라는 종목인데 처음에 정배열이었죠? 흐름이 좋습니다만 여기부터 꺾여요 5일이 20일을 깨고 내려가고 60일까지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도 고점을 찍고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 이전 강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활용 그것과 이 강의까지 보신다면 여기는 지금 데드크로스도 떴고 하락 추세까지 됐으니까 확실히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 내용만 아셔도 차트를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괜찮은 차트네 이건 조금 안 좋은 차트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 분석은 종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정말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기본 개념만 아셔도 차트 분석하시는 데는 기초적인 내용은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술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매도를 안 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손절이겠죠 아마도 얼마에 살았든지 간에 근데 손절을 짧게 끊을 수 있었는데 이걸 질질 끄면서 여기까지 주가가 물려버려서 이때부터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까지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 여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지금 역배열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어도 추가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위치까지 가면 매도를 못하시겠죠 마이너스 5%, 10%에선 손절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30%, 40%에선 손절 못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럴 때는 반등을 보여줄 때 추가 매술에서 빠져나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위치도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 건 맞아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 데드크로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매도하시는 게 맞긴 맞다 이렇게 힘든 매도를 안 하시려면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물론 2평선이랑 추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보유하셔도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거의 기본 개념은 다 배웠어요 이동평균선이 뭔지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2평선에 어떻게 보면 필살기 같은 내용 하나만 좀 남겨드리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오늘 강의, 제 강의, 또 기초강의 저의 주식의 정석 본 강의 다 보고 싶다, 다 정리해놨습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또 주식의 정석 강의들 그 다음에 종목 관련된 내용들 장중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입형선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남겨뒀는데요 자 마지막 입형선을 이용한 필살기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동평균선의 밀집입니다 단기 및 중장기 입형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 매수와 매도 간 힘의 균형이 뭐예요? 팽팽한 구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밀집입니다 보통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기 초입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후 나타난 방향으로 주가는 강하게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밀집입니다 골든크로스도 좋고 데드크로스도 좋지만 내가 실전 매매를 하기에는 이 밀집을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아요 밀집이라는 것은 입형선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5일 입형선, 6일 입형선, 120일 입형선 이런 것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200일 입형선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한 점으로 모이는 이때가 밀집입니다 여기부터 투자에 대한 기회가 나와요 그럼 밀집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가 나오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제가 좀 복잡하게 써놨지만 별거 아닙니다 단기 입형선, 중장기 입형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은 뭐죠? 주가가 뭔가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샀던, 오래전에 샀던 평균 매수 단가가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비슷할 거잖아요 여기부터 주가의 힘이 바뀌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으로, 밀집 후 나타난 방향으로 주가는 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차트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21선, 61선, 51선이 막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뭐죠? 입형선이 이렇게 쫙 모여요 쫙 모여요 이따가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관계없이 주식 매수 단가가 비슷한 구간이 됩니다 그렇죠 주가가 크게 등락하지 않고 혹은 등락하더라도 제한적인 등락만 보이면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으면 주가가 오랫동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이든 오래전에 매수한 사람이든 평균 단가는 비슷해집니다 이럴 때 이동평균선의 밀집이 나타납니다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관계없이 주식 매수 단가가 비슷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대부분의 매수자가 이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요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대부분의 매수자가 손실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기술적 분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라고 그랬죠 어떤 심리? 어떤 심리? 내가 수익일 때의 심리와 손실일 때의 심리가 다르다는 걸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게 되면요 투자심리가 한 점으로 모여요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심리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집을 했을 때는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가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평선이 다 모였다는 것은 주가가 오랫동안 좀 제한적인 등라이나 횡보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주가가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도 지금 예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조금만 내려도 예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손실 구간으로 바뀝니다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심리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확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조금만 떨어져도 확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익이나 손실 금액이 크다는 건 아닌데 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수익으로 들어가거나 동시에 손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집 후의 주가는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심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밀집 형태에서 상방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방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급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밀집 이후에는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작은 움직임도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밀집을 활용해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FNF 홀딩스라는 차트인데 원래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건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앞에는 역배열이죠 역배열 60일, 20일, 5일 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특이점이 발생을 해요 이동평균선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쭉쭉쭉 근데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점에서 다 모였어요 5일이 평선, 21일이 평선, 61일이 평선이 다 모였어요 이게 뭐라고요? 밀집입니다 밀집 밀집이 됐다는 거예요 왜 밀집이 됐을까? 여기까지는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변동성이 없잖아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 주가가 크게 올라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지루하게 횡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5거래일 전에 사건, 20거래일 전에 사건, 60거래일 전에 사건 할 것 없이 평균 단가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집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가가 매수 단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으로 돌아서고 조금만 주가가 떨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손실로 돌아선다고 했어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밀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밀집을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전 매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빨간선이 21선이고 파란선이 61선이고 검은선이 5일선으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기 2평선이든 중장기 2평선이든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주가가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다가 이 이동평균선을 다 뚫고 올라가면 뭘 한다? 매수를 합니다 단기 및 중장기 2평선 위로 주가가 상승시 매수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그냥 2평선이 모였다가 그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계시면 재미도 없고 나중에 까먹으실 수도 있고 응용도 못해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제가 다 설명드렸죠 대부분의 평균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확 수익이 된다 자 만원에 샀어요 종목을 만원에 샀죠 2만원이 됐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100% 수익인데 그죠? 근데 만 5백원이 되면 어때요? 5%밖에 수익이 안 되지만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반대로 만원인데 5천원이 됐어요 그러면 반토막 손실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9,500원이 됐어요 5% 손실이죠 근데 5%밖에 손실이 안 됐지만 어쨌든 5% 손실이기 때문에 마음은 안 좋아요 조금 수익이어도 기분은 좋고요 조금 손실이어도 기분은 안 좋습니다 이게 밀집 투자 심리의 변화예요 변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단가에 있다가 조금만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약 수익으로 전환됐을 때 투자 심리가 확 좋아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단가에서 약간 내려가도 마이너스 3%, 4%밖에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3%, 4%를 본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와도 매물이 많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당연히 이 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밀집의 실전 차트를 보고 끝날 건데요 종목은 남선 알미 우라는 우선주입니다 여기까지는 뭐죠? 역배열로 쭉쭉쭉 가다가 여기부터 2평선이 모여요 왜 모였어요? 주가가 여기서 제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여기는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급락했다가 하는데 여기부터는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루합니다 지금 5거래일 전에 샀던, 20거래일 전에 샀던, 60거래일 전에 샀던 대부분 지루합니다 근데 지루하다가 이렇게 2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가 수익을 보는 아주 기분 좋은 상태 지금 계열수로 보면 1, 2, 3, 4개월 전까지네요 5개월까지 5개월 전까지 샀던 사람은 어디서 샀던 상관없이 한 방에 그냥 수익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면 투자심리가 아주 좋아집니다 밀집 후에 밀집 위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모든 개념은 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밀집을 이용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전략을 알아야,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런 전략도 짜실 수가 있는 거죠 2평선까지가 기술적 기본 강의였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강의는 주식의 정석의 요약 버전입니다 또 본 강의는 1강부터 100강까지 완강이 됐고요 앞으로 요약 강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의 풀 강의 모든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지난 주식의 정석 강의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증의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공부하셔야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어려울 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반등할 때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